자 우리기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 우리기술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기술이 저점 추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여기서 2700원대 부분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매수기회라고 저가 매수기회가 오고 있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기회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죠. 이 재료가 어떤 걸까요? 바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수혜주다. 그 중에서도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 관련주 테마주인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세력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1250원대에서 2750원까지 단기적으로 1차 파동이 크게 나왔다. 그럼 1차 파동이 지금 100% 이상 나왔거든요. 이렇게 100% 이상 상승이 나오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죠. 개인들이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올렸을까요? 바로 세력들이 매집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파동 나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점에 포착이 됐을 때는 고점 매도 이렇게 하는 거구요. 다시 흐름이 눌림목에 왔을 때는 여기서는 추가 대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여기서도 기회라고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를 잡아드렸고 여기서 2차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고점 매도 이거를 하는 겁니다. 비중 조절.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지금 현재 강력한 눌림목이 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 그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이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타이밍.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다시 엄청난 파동이 나올 거예요. 3차 파동. 그럼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요. 다시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이 고점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매도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고점 매도 하면서 정말 큰 수익금일 때 여러분도 현금 확보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식 투자에서 이 대응이에요.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슈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독자 개발 ISMR 관심 보인 짐바브의 기술 개발에 맞춰 협력을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SMR 기술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여러 나라들이 기술 개발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 본부장 짐바브의 과학기술 개발부 장관 면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SMR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아프리카 짐바브에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몬 무르 위라 짐바브의 고등교육 혁신과학기술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 그리고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날 면담에서 무르 위라 장관은 자국의 에너지 부족 현상 해소와 넷째로 달성을 위해 현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SMR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MR이란 공장 제작형 모듈 기술을 이용한 전기출력 300MW 이하 원자로를 말하고요. 4세대 원자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SMR은 기존의 일반적인 경수로 1000MW 이상의 출력을 내는 것과 달리 30MW 미만의 비교적 작은 출력을 낼 수 있고 주요기기를 일체화해 모듈의 공장 생산이 가능하다. ISMR은 우리나라가 그간 축적해온 원자력 기술의 집약체로 모듈당 170MW의 작은 규모지만 운전 유연성이 뛰어난 혁신형 SMR이다. 이 SMR 관련 대장주가 우리 기술이고요. 그래서 정 본부장은 암홈 무르 위라 장관에게 향후 기술 개발 진척에 따라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이슈들 SMR 호재들 계속 나올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간들은 절대적으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구간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기회인 이유가요. 이 종목이 원전 테마 대장주로 속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원전 재료가 언제까지 있냐. 2035년도 이상 이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추세의 흐름이 상승 추세로 지속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추가 대응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을 건데 이 기회를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매수 타이밍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 3차 파동 엄청 세게 나올 건데요. 그럼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이 고점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뭐를 고점 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서 현금 확보가 되실 거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 리밸런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 투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이다. 그런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게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여기서 매수 신호를 제가 정확하게 드릴 거니까 강력하게 홀딩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무조건 슈팅이 엄청 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고점 매도까지 기간 소요는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고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 원이던 1억 원이던 큰 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 원 반드시 만들어 드립니다.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 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내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이 세력 주도주로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이 세력 주도주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이 매수 매도 이것만 실 수 있으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개인분들이 90%가 넘게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반드시 제가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9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입니다.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세력주 매매기법 포착되었고요. 세 가지 매매 원칙 확인되어서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헤리스 대장주 헤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헤리스가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세력 매집 종목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인맥주 들어가는 이유는 헤리스 부통령, 한국인 친인척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러면 엄청난 인맥 재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맥주를 저희가 포착을 했고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저점에 매수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서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최소한 5방 이상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하게 되면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르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천만원 매수하시면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이거 선물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물 받아가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확실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의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대상홀딩스 우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의 연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로 이렇게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 7,000원에 매집을 했었고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로 6방 이렇게 움직였고요.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최고점은 65,300원 이렇게 갔다 9배 올랐습니다. 대선주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헤리스가 지지율도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헤리스 임맥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거다.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0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수익금 가져가시고요. 반드시 이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선물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종목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전에는 와이더 플랜이셨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가 이거는 아예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더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요. 한동훈과 이정재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됐고요. 대선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2750원에 매집을 했었고요.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이 종목은 8방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최고점 29850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이상 이렇게 갔고요. 그만큼 대선주가 국내 증시의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고요. 헤리스 임맥죽 지지율 압도하고 있고요.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인데 저희는 5배 500%만 먹고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선물 무료로 드리는 만큼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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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